친구들 하이용 오늘 영화를 같이 보면서 오우 영화 오늘은 뭘 볼 겁니까? 오늘은 피터팬 피터팬 알고 있어요? 되게 옛날에 나온 것 같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재밌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보시죠 누군가 자고 있죠? 누구예요? 웬디라는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많은 것 같은데요? 다 웬디예요? 아니에요 동생들이랑 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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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개까지 오케이 저 사람 미피터팬이에요 어 산타할아버지 같아요 팅커벨이랑 같이 왔는데요 지금 그림자를 찾으러 왔어요 유 워 어 그림자요? 그림자가 따로 논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진짜 신기해요 왓 그림자가 여기 있대요 오우 어 그림자가 따로 놀아요 아 그림자와 쫓고 쫓기는 추격전 러닝맨 이름표 떼려고 하나봐요 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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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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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갔다 잡아! 너무 몰입하신 거 아니에요? 저 그림자랑 막 지듣고 싸워요. 어? 일어났어요. 뭘로 묻히려는 거예요? 비누 같은데? X로 그림자를 붙여요. 좀 멍청한 거 같아요, 맞죠? 많이 멍청한 거 같아요. 어, 저기 뭐예요? romp는 그림자를 꿰맸어요. 꿰매서 붙였어요. 굉장히 신기한 설정. 날아서만 갈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 있는 친구들도 이제 납니다. 팅커벨의 가루가 필요한데 팅커벨의 어딘지 모르죠? 우리는 못난다는 말입니다. what? 저는 알 수 있는데요. 여기, 이 날개, 날개. 어, 진짜로 날고 있어요. 정말 기분 좋겠다. 맞죠? 저는 기분 좋아요. 근데 저기는 우주로 갔는데요? 어, 대포를 쏟다. 어, 피해! 아! 우와, 구움이 구멍이 뚫렸다. 어, 근데 친구들이 잡혀버렸어요. 어? 어, 손이 없어요. 네, 이 사람이 후쿠 선장이에요. 왠지 불쌍해요. 희생양이 될 것 같은 얘기죠. 너무 슬퍼요. 실제로 눈물 흘리고 있어요. 너무 슬퍼요. 이게 뭐야? 어? 어? 풍덩하는 소리가 안 났죠? 풍덩이 안 나요. 누군걸 보여줬죠? 누굴까요? 비터팬. 비터팬이 약간 슈퍼맨 같아요. 비터팬도 마블이에요? 하하하하하하 네. 어벤져스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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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날아다니고 칼도 잘 쓰고. 맞죠? 풍덩이 힘이 굉장합니다. 칼질 한 방으로 기둥을 줘보세요. 우와. 어? 칼질 몇 번으로 막 기둥 다 부수는데요? 어? 그러니깐요. 어? 먹힌다 먹힌다. 어? 포크도 날 수 있잖아요. 하하하하하하 위험의 차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갈려고 하는데 공격! 피하고 로프 반동! 아! 굉장히 아프겠죠? 포크 선장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 들어요? 꿀불결이에요. 피터팬도 생각보다 멍청한 친구죠? 네. 아까 비누로 바를 때부터 달아봤어요. 갈뺏겼다. 끝났다. 피터 미쳤다. 노! 오오. 오.. 이겼다고 방심하는 그 순간? 안 돼!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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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캐치.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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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캐치. 외야수. 계속 공은 좌우 쪽으로 치워지게 되는데. 야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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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위를? 또 먹었다. 뭐야 뭐야. 에? 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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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 우? 으으이라고. 팀커벨 가루가 다 발라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배도 날겠죠. 튼커벨 몸에서 저만큼 나와요. 오. 덩치가 굉장히 작은데 가루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맞죠? 미세먼지 주범이 파라차다메다 파라차다메다 와, 팅커벨 왔다간 자리는 완전 막 청소 장난 아니겠다 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피터팬 같이 봤습니다. 재밌었죠? 많이 재밌었어요 네, 그러면 다음에도 또 준비해서 영화교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웅룡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영화교실이었어요 빠이용